오늘도 먹ɴ Tinder 얼마나 많은 환경이냐? credibility 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이라니 아아..이거 귀엽다 ㅋㅋ 바닥도 있네 faced 보호를 해야되어 네 아이고 우리 주먹만 해 아이고 추운가 보다 어휴 가야 되나 보다 보험 좀 할게요 설명 다시 해야되서 다시 올게요 네 엄마 아빠 왔어 이쪽에서 보면 쌍꺼풀 라인 보여 귀여워 그치 쌍꺼풀 라인 보여? 응 보여요 여기서도 나는 애기 때 저렇게 진하게 없었는데 아이고 귀여워 우 우 한 거 봤어? 응 우 우 우 우 아 너무 귀여워 어? 눈 졸라 그래 뜬다 뜬다 좀만 더 힘내봐 앞에 살짝 떠졌다 뜰 수 있어 뜰 수 있어 또다니는 태어나서 처음 본 게 아빠가 아니라 카메라 걷네 근데 봐봐 다른 애들은 암전이셔잖아 얘는 혼자 가만히 있지를 못해 봐봐 다른 애들 봐봐 뒤집은 듯이 있거든? 응 얘는 계속 움직여 엄마 아빠들 맞아 산만한가 보다 뱃속에서부터 그랬잖아 태동이 태동 장난 아니었잖아 태어나서도 그러네 가만히 있지를 못하네 얘가 응 계속 발가둥 치고 응 어머머머라 너무 귀여워 뽀뽀 뽀뽀 봤어? 응 너무 귀엽지 않냐? 응 두 번째 날이 뱃속에서 딸꼭질 그리 많이 하더니 나는 나오니까 딸꼭질도 안 하네 응 옆에서 시끄럽게 오니까 또 한번 떠서 바라볼 법한데 응 누구인가 누가 기침소리를 내야 된다 응 라고 했어 응 아 성립농든 다시 말하는 중 다시 말하는 중 흐흫흐 흐흫 운다 운다 흐흫 지 원하는 대로 고개 못 돌리게 했다고 서러웠나? 오는 거 처음 봤어 잘 잔다 움직이지도 않아 진짜 귀절했어요 이래 보기엔 너무 큰 것 같아 진짜 작은데 맞지? 사진으로 보면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보면 진짜 크거든 실제로 보면 한 줌도 안 돼서 부서질 것 같고 안 지도 못하겠는데 야는 때마다 무서워 부서질까 봐 근데 점점 예뻐진다 맞지? 오늘 좀 빨간 것도 없어졌지 오늘은 또 안 빨갛고 뽀얗다 그렇지? 그러게 무슨 생각 할까? 오늘 저녁은 편하게 부유로 갈까? 이런 생각 엄마 오지마 어 여기에서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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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는 건가? 엄마 저기 응 너무 귀엽다. 미쳤다. 우와! 우와! 뭐가 그렇게 좋아? 아 이거 너무 웃긴다. 아 예뻐. 흰자가 안 보여? 응. 다 까만데 그냥. 흰자 봤어, 방금. 나도. 옆으로 돌려야 보이네. 진짜 너무 귀엽다. 야 이제 눈 다 뜬다. 다 못 뜯는 것 같아, 근데. 떼어. 반복 태어났나 봐. 응. 진짜 막 태어났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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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래 귀 만지면 간지러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도리도리 하면서. 눈 뜨던데. 야 얘 모유 안 먹을 것 같은데. 그래. 계속 자는데. 아니야 지금 오빠는 신용하잖아. 응. 응. 누구 볼 거야? 누구 볼 거야? 눈 뜨던데. 응. 도감아. 아빠 왔어. 네가 내 애비냐? 쏙쏙.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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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이게. 보는 거랑 영상으로 찍는 거랑 진짜 다르다. 맞지? 봤을 때는 머리가 진짜 작은데. 영상으로 찍으면. 대도대도. 응. 얼굴도 진짜 갸름하고 작운데 이걸로 찍으면 넋대대하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톰감이 완전 브이 라인의. 요렇게 찍으면 요건 좀 괜찮은데. 톰감이 완전 브이 라인인데. 여기 봐봐 배고픈 거야? 응 오 봐봐 저거 배고플 때 젖 앞에 놔주면 어금지껍 먹어 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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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 봐봐 색처럼 이렇게 나있어 그치 아미새들 맞춰야돼 도담이 나가면 너무 쉬네 여기 좀 봐주지 그니까 그 분들이 고장 창피아 계삼 창피아 창피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